지반이랑 싸게 베이스! 지반이랑 싸게 베이스! 4반! 4반! 4반제! 나잇! 츄! 츄츄츄! 나잇! 차! 내린 거 하나 봤어 여기? 나잇! 나잇! 진짜리야? 바로 피 빤다! 도로가 내렸다! 한 명 보였다! 한 명 다시야! 집으로 왔어? 집으로 왔어? 집으로 왔어? 집이 있다! 집이 있다! 집 뒤 포크 갈게! 포크가 왔어! 포크가 안 남았네? 딱 이중으로 왔어! 1번! 밑에 두 기절! 둘 기절이야! 왼쪽 아래는 안 보인다? 저 넷 끼운거지! 내가 차 타고 가공도 볼게! 어디서 뭐지? 차 소리도 안 들렸는데? 어? 처리로 왔나? 얘도 2,3,6이야! 뒤에 둘 둘이다! 한 번 더 하나 있다! 왼쪽 과거로 해서 붙어봐! 오른쪽 네임빙 봐줄게! 아 뭐야 얘네 2,3,6이었구나 얘네가? 아! 아 왜 나약냐? 아 열받네 가오 좀 그만 잡아 아 형이 양념치고 먹기 있어 아! 아! 미안! 제발! 지훈아 터치 좀! 살려줘! 미안! 지금 뭐라해 여기 4번 쪽에서 쏜 듯? 야 근데 내껀데 진짜 아쉬워서 그래 왔다 양념 꼭대기인데? 꼭대기야? 오케이 오케이 아 얘 또 뭐야? 아 얘 뭐야? 어 나 잡은 애다 일로와 일로와 어 오케이 멀리 셋 해서 한 번 하나? 응 한 번 아직 그대로 한 번 기절이야 한 번 뛰어온다 한 번 뛰어온다 파란 연방 안에 하나 한 번 나뭇잎아 있어 한 번 나뭇잎아 있어 한 번 나뭇잎아 있어 멀리 하나 기절 한 번 났다 꼭대기 꼭대기 하나 기절 한 번 나뭇잎아 아 집 집 하나 기절 나 살짝 라인 물릴게 아 집도 안보여 한 번에 하나 아 킬 돌아왔다 뒤로 뺐다 얘들 여기서 한 번에 퍼러 넘어갔어 알겠어 지훈아 나 4번 집 나온 것 때문에 한 번을 살짝 보셨다 아 보인다 기절이야 4번쪽 쟤네라 하킬 냈어 3뚝 3뚝이었냐? 너가 보내? 어 내가 보내 2뚝이었어 하나 더 있을거야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때려놨어 지금 4번 기절이야 파란색 옷 기절 어 확인해 고간빈 4번 딘다 보급 쪽에 둘 보급 쪽 하나 기절 하나 더 있다 나 피 먹고 맞을게 하나 차 끌고 하나 보급 쪽이야 확인해 나차 지금 4번 좀 외마 기절이야 바사야 나 멀리서 쐈던 것 같은데? 아까? 도로 갔을 때? 저게 하나 보이긴 하는데 어? 피어나